중딩아, 난 네가 찾고 있는 예수님이야. 네가 지금 목에 걸고 있는 악세사리, 도깨비 방망이, 지식, 부적 같은 예수가 아니라 너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고 다시 부활한 예수야. 너를 무겁게 하고 숨막히게 하고 지치게 하는 예수가 아니라 너를 살리고 너에게 생명을 주는 예수란다. 너의 부모님과 선생님의 예수뿐만이 아니라 바로 너의 예수요, 너의 주란다. 2000년 전에 온 과거의 예수가 아니라 지금도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올 영원한 예수란다. 난 너와 항상 함께 있었고 지금도 너와 함께 있단다. 네가 날 만나기를 얼마나 기다렸다고. 그래서 지금 난 너무나 행복하단다. 중딩아, 난 널 너무나 사랑해. 너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내 몸을 찢기까지 난 그렇게 널 사랑한단다. 너를 사랑해. 내 몸 찢겼네. 오래 기다렸네. 내 몸 찢기까지 내 몸 찢겨주기 위해 내 몸을 찢겨주기 위해 내 몸을 찢기까지 너와 함께 있단다. 사랑해 내가 죽었네 오래 기다리네 내게 평안 주려고 내 품에 늘 감기고 쉬기를 나는 바라네 내 품에 네가 알기로 잔두기를 난 바라네 너를 사랑해 어제 해이 오래 기다렸네 너의 친구 되려고 영원히 널 지키리 항상 지키리 함께하리라 영원히 함께하리라 아 아 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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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